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놀이체육 윷놀이 편입니다. 윷놀이란 편을 갈라 유수로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밑판 위에 4개의 말을 움직여 모든 말이 먼저 최종점을 통과하는 편이 이기는 전통놀이입니다. 준비물 준비물에는 윷, 말, 말판이 있습니다. 윷놀이 집은 규치, 4개의 윗가락을 동시에 던져 나온 경우의 수 도는 1칸, 개는 2칸, 걸은 3칸, 눈은 4칸, 눈은 5칸, 앞으로 움직입니다. 윷모가 나온 경우, 상대의 말을 잡은 경우, 한 번 더 던질 기회가 주어집니다. 잡기 말을 옮길 때 칸에 상대편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잡습니다. 잡힌 말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엎기 자기 편 말이 있는 곳에 말이 또 오게 되면 먹어서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윷을 적당한 힘으로 던지기 상대방이 던질 때 방해하지 않기 윷의 방향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윷만 다시 던지기 윷놀이 추가된 규칙 지정된 칸에 도착했을 경우, 칸에 기재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말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을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